최대 체력 최대 체력 무슨 말지? 슬라임 화영 나오면 좋겠다 광란 분노 슬라임 철파 클로스라인 박치기 완타 연속 철단 나왔고 몽둥이 나왔고 전장 넣을까 그냥? 아 철단 넣자 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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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철국 시aceut 펜치홍이 있는데 엘리트 한번 갈까? 가방 드롭킥 기사였음 라가 블레인 절반이 날아갔다 아이고 pp 먼저 써서 펜치홍 올릴걸 약분 어퍼컷 약분 하나 쓸까? 근데 슬라임한테 약분이 너무 안좋은데 어퍼컷 강화해서 쓰자 이도료 이도료 pp 이도료 pp 몸풀기 전함 징끈 다필없지 징끈 쓰기 너무 어렵다 세코 나오면 확실히 좋긴 하겠네요 몽둥이 펜치홍 아이씨 펜둥이 나왔으면 편안하게 잡는 건데 한계 돌파 연사 지불 지금 덱에서는 연사가 제일 낫겠죠 저열 흐음 아니 제발 좀 아니 얘들 다 미쳤나 진짜 왜이래 얘들 어제부터 쟤네들한테 게뚜까만들 난관회생 뭐야 코스트컵에 남친 전등 몽둥이 질 마무리 몽둥이 자꾸 맨 밑장에 있는 격돌 난관이랑 같이 잡혀서 짜증날 것 같은데 페이즈킬러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없으세요 나나나나 아이고 호스팅 감사합니다 강화 찍으면 되겠네 이거는 몽둥이 빨리 나와야 될 땐 늦게 나오고 늦게 나와야 될 땐 겁나 빨리 나오네 진짜 몽둥이 빨리 나와야 될 땐 늦게 나오고 제물 제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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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우 부적 경로 경도 잘 쓸 수 있을까 파열 고통 파열 양초 저열 고통 파열 뽑아버리는 데코 로미가 위야 아이고 옆에 가서 또 자야겠구나 일단 파열 나온 건 좋은데 전자침대에서 취침 준비 억 억 이영이영님 감사합니다 억 재물 아니 자꾸 파열 안 잡히고 고통만 잡히네 억 파열 고통이 같이 잡혀야 될 거 아냐 연사 파열 사신 네꼬로미 곤 네꼬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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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쉽구만 몸박 저거 괜히 먹었다 주역 삼턴 건너편 이걸 재물을 가져간다고 아우야 힐량 달달한 거 봐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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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대 파열이 얼마나 잘 나오냐가 중요한데 화형 발굴 지옥불 발굴 재물 할까 아니면은 화형으로 룸큐브다 고통 파열 룸큐브 사실 제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점적으로 합시다 깨시는 절힘으로 잡으면 되겠네 퇴하 흘려보내기 룰 안 먹을 수가 없다 타격불 조금 아깝네 타격불 조금 아깝네 벨트 싸도 벨트 다 못 채우겠지 타격불 타격불 타격 타격불 타격불 Road 수장 쿵 차 demonst 타격은 생각하고 Z 코넬 육압 충격파 육압도 은근 똥카드인데 무정몸박이나 하실래요? 파열룸큐브라서 자꾸 버리네 육압 진노 안나오나 잔혹성 아이구 마케만 주십시오 알카이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소 무적 무적 타혈 나왔대. 오케이. 아이고 뱀여 한 대 더 때릴 걸 그랬네. 패. 짱둥이질 한 장 더. 한 장만이 소장했지. 고통파열. 결국 고통파열인데. 힘 배율 높은 애나 좀 나오지. 사열. 사열 정도면 미니 룬. 미니 재물이지. 고통파열. 96대. 아직 근데. 진짜 문제인 게. 힘 배울 카드가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십칠 회복. 아까 대검 나온 거 그냥 집었어야 했나. 대검 싫다고 안 집었는데. 아이고 병폭폭파열을 못 먹는다고. 야 이거 좀 너무하네. 심장 때려칠까. 아니 병폭파열을 못 먹는다고. 심장 때려쳐. 야 병폭. 병폭파열이 떴는데. 심장이 중요하네. 심장 때려쳐. 물음표에서. 수영자가 나오겠지 뭐. regierung. 사실은 아직 안섰지 히르닌 나갔습니다 기생충 아이고 랑월딩 모스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멤버십 사봤자 아무것도 없네 부유는 소매 넣기 당했습니다 해보니까 다름 아닌 나라 똥게임이 같더라구요 진화 안 나오나 진화 필요한데 매콤한 고인물들의 맛 뭐야 무정 본방을 계약해 펜촉사신 한번 갈 수 있나 뭐 감쫓다 와 2파열 여기서 또 사심풀픽이 나오는구만 조금 낮으면서 맞을 필요는 없고 음 굿 스테로이드 편촉사신 스테로이드 편촉사신 스테로이드 편촉사신 발화 아아 이걸 발화를 아 뭐야 이거 아이씨 아니 나 물음표가는데 왜 잠 못만 졸려나가요 잠 못만 졸려나가요 힘포션 전투장비 킹갓 카드네 지금은 거의 룬피급 핸드라서 핸드라서 핸드로이드 편촉사신 핸드로이드 편촉사신 핸드로이드 편촉사신 핸드로이드 편촉사신 핸드로이드 편촉사신 핸드로이드 편촉사신 씨드 으잇 텐촉사신 못보겠는데 사신만 사신만 볼 수 있겠네 야야야야야 야 이게 뭐야 사신 인마 마 사신 졸라 너넨 방금 한 장 덜 들어오고 있으면 펜촉사신은 됐겠다 이 어리석은 놈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같은 실수를 벌고 간다 인간의 욕심은 끝 고통이 안 나오네 고통이 안 나오네 고통받으리라 고통받으리라 사신을 못쓰지는 않겠지 또 이렇게 막 일 벌려 놓고 사신 못쓰는거 아냐? 사신님 펜촉 펜촉 오셔다 놨으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간다 사신 비트인 뿡 풀핏 예 그저트 고 하이랜덤 시시아 군 한 장만 더 먹었으면은 사서 점수 받는데 아유 너무 쉬워서 풀 필요 없겠네요 나 사막 있는 줄 알고 포셔놨겠는데 사막이 없었어 달팽이 때 흰 포셔먹고 편하게 잡을걸